나 오늘 약간 컨디션 좋아 보이지 않냐 피해 저 좋아 보이죠 그죠? 얼굴은 썩어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내가 아팠어 종강을 하고 이제 월요일에 종강 했거든 근데 몸이 너무 아픈 거야 내가 긴장이 이제 조금 풀렸나 봐 긴장 풀면 안 되는데 아마추어적 기질이 더 나와 가지고 아 그랬더니 그동안 나 진짜 종강 하자마자 목이 안 나오는 거야 애들 막 쌓이라고 하는데 목이 이제 마탱에 가 가지고 이제 목소리 안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몸에서 열나고 얘들아 코로나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마 그런게 아니고 이 열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게 폭발해 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집에 가는 내내 어 씨발 나 쟤 됐다 약간 이러면서 집에 갔단 말이야 아 쓰러져 가지고 진짜 한 26시간인가 를 잤어 어 그러니까 자고 싶어서 잔 게 아니라 진짜 백신 맞은 느낌으로 쓰러져서 잤어 근데 그랬더니 살이 확 빠지는 거야 그걸 먹지를 못해 가지고 아 그리고 나서 입맛도 잃었어 이제 빨리 강의 촬영 해야 되는데 하루가 날아가니까 거기다가 막 문자를 막 눈떠보니까 또 막 30초 와 있지만 여기저기서도 선생님 돌아가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연구실 막 마이맹 뭐 현장 학원들 막 문자 좋은 나와 가지고 아 멘붕 막 눈뜨자마자 멘붕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잠을 조금 자니까 이게 사람이 살은 좀 빠져서 이 컨셉이 조금 돌아와 가지고 오늘 약간 좀 텐션이 좀 있네 아무튼 업로드가 늦게 된 건 사실 그런 사정이 있었어 몸이 좀 많이 아팠어 알겠지 아무튼 간다